지난 설날 저녁,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상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해드렸죠. KBS 취재 결과 범행 현장엔 또 다른 남성도 있었는데,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박천수 기자입니다. 밤이 깊지 않은 저녁 시간. 두 남성이 오피스텔 상가 문 앞으로 다가옵니다. 한 남성이 문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. 일행인 다른 남성에게는 따라오라는 듯한 손짓도 보냅니다. 결국 문을 부순 남성은 건물 안에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. 불이 한 1m 정도 3군데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연기로 자역했으니까요. 소화기 못 찾았으면 또 당황해서 못 걷을 수도 있었습니다. 방화범은 이곳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하지만 밖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불을 낸 50대 남성은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데, KBS 취재 결과 밖에 있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. 망을 받는지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알아내려는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.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, 전문가들은 밖에 있던 남성이 방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켜본 것만으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방화체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어떤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공동원의 정범이 되는 걸로 의뢰하는 게 대부분 반려의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단을 해봐야 되겠죠. 경찰은 방화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공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, KBS 취재가 시작되자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등 공범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.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.